뭐지? 얘 왜 왔대? 아... 진짜... 기병... 어... 아 이거... 장소들 때문에 모르겠는데... 이거... 아 큰일이다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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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 나는 끊었는데 와 또 자동스킬 와 원소 안 돼 으 으 아 아 아 아 상자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설마 뭐가 아직까지? 한 명이라도 잡고 가자. 한 명이라도 잡고 가자. 또 무적이다 쟤. 튀어! 튀어! 또 피 채우고 오네. 아... 탓이.. 으으으으으으! 넘들이 도망친다 겁쟁이 같으니 전화를 위해 전화를 위해 어 안 지금 저도 계속 안 죽고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실까요 오엠투 출시년도 2017년에 나오지 않나 18년이었나 17년이었나 모르겠나 아 또 원속 끊어내 와 또 끊었어 또 끊었어 한 명씩 오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쟤한테 그게 있었구나 아 쟤한테 그게 있었구나 아 쟤한테 그게 있었구나 아 아 아 아 아 오 노식 충돌되면 튕겨버리죠 만약에 총도 잘못 놓으셨으면 이게 데미지가 별로 안 센가봐요 오 한 명 남았어 문추 문추야 믿는다 공격을 안하네요 문추가 자 오케이 우와 길드 잘 들어갔어 가자 더 빠르게 차비를 보이지 마라 서둘러라 로카일 좀 이상하긴 해요 지금 이 상태면 저 죽었어야 되는데 얼마 막힌 얼마 막힌 저 노식 잡으러 따라가는거 봐 이거 극혐이네 노식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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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물삼아 죽이자 모드 땜에 그렇죠 모드 땜에 그렇죠 꼼수 아니고 제가 정상적인 전투를 했습니다 보이시죠 우와 문추 하나 둘 셋 문추 혼자 부쌍 찍었어 진짜 아 유튜브 각인데요 이거는 아 유튜브 각인데요 이거는 다 죽였어 정의를 거스를 순 없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명 문추 혼자 여섯 명